다음 달부터는 분양 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많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인데요. 특히나 올 상반기에 최대 관심사죠. 개포 재건축이 좀 분양에 나서면서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분양 시장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주실까요? 네,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보시면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는 전체 분양이 한 4만 4천 가구가 나올 예정이고요. 일반 분양분이 약 1만 4천 8백 가구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올 상반기에 지금 한 3월로 예정되어 있는 개포 8단지가 재건축되는 가칭 DH자이 개포라고 하는데요. 이 단지가 지금 설명회, 분양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소식과 함께 개포 8단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과 상반기 분양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대 건설사들이 서울에 분양하는 물량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단지들을 지금 몇 개 꼽아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개포 DH자이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현대에서 컨소로 다 매수를 한 다음에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1996세대 총 1996세대 중에서 1690세대가 일반 분양분이고요. 그리고 그중에 306세대 정도가 6가구 정도가 지금 장기 전세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이 다 분양 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전매자이 없고 만약에 이 분양이 돼서 전매가 가능했다면 우리 부동산 전문가들끼리 처음에 프리미엄이 얼마까지 붙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논의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포 8단지 이외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 것이 우성 1차 재건축, 강남역하고 근접한 곳에 있고요. 무지개 아파트도 이제 바로 옆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25세대 가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장 인기 좋은 조건을 볼 때 우리가 교통 입지를 보는데요. 그 염리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일반 분양분이 약간 있습니다. 1694세대 중에서 365세 가구를 이번에 일반 분양하고 교통 입지를 보면 2호선 2대역에서 아연역 사이에 교통이라든가 앞에 대학 캠퍼스들이 많이 있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여의도라든가 마포 공덕이라든가 입지적인 면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안 세상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 신길 뉴타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신풍역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정 레미안 분양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좀 많은데요. 여기는 2호선 신정 내거리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중의 탑 그리고 올해 분양 소식 중에서 가장 탑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개포 8단지 DH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위를 보면 넘버 3가 되지 않을까 이곳이 가장 인기가 많은 새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양 설명회에 갔었는데 지금 공식적인 분양가라든가 아니면 대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때 공시가 나오면서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 입지나 전체적인 입지를 보면 아주 탁월한데요. 여기 대모산역, 분당선 대모산역에서 내려오면 5번 출구, 6번 출구에서 이 전체 위치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3호선 대청역, 그리고 3호선 한정거장만 더 가면 우리가 수서역 SRT를 이용할 수 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삼성역 개발 호재와 맞물려서 상당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 개포의 전체가 함께 다 재건축이 되면서 움직일 텐데 그러면 약 전체의 개포가 움직이게 되면 4만 천 가구 정도 4만 천 가구 정도 전체가 모여 있어서 상당한 아파트 파워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포 쪽이 굉장히 집중을 받고 인기도 많은데 지금 이제 앞으로 개포 쪽이 새로운 아파트 시장이 열리면서 이쪽으로 많은 이주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내년 2월부터 이제 개포 2단지 재건축이 된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분양가도 지금 30평 기준으로 해서 약 거의 20억가량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개포 8단지의 분양의 소식에 길을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 단지의 배치도인데요. 91% 정도가 지금 남양 배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남향도 있고 그 다음에 남동향도 있고 남서향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워형과 그 다음에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91% 정도를 남양 배치를 할 정도면 상당히 배치도가 좋다고 보고 커뮤니티 시설도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16년도에 그 DH 개포 3단지 재건축 분양 설명회에 갔던 곳하고 똑같은 곳에서 분양 설명회를 했었는데 삼성동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100% 전체 분양될 게 확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분양팀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정도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요. 63제곱미터부터 지금 176펜트하우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평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펜트 같은 경우에는 5개, 1개 이렇게 평형별로 좀 다르게 이렇게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개포 8단지에 만약에 펜트를 신청하시는 것도 대형 평형을 신청하시는 것도 수익면이나 아니면 미래 가치면에서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제곱미터부터 전용 176제곱미터까지 다양한 세대가 있고요. 지금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고 그리고 양재동 화물터미널 그 위치에 지금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곧 공개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분양가를 지금 아직 책정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분양 설명에 갔을 때는 4천만 원 중반이라고만 말씀을 하셨고요. 대략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4,100만 원에서 4,300만 원 수준에 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분양가라든가 또 경쟁 유리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면요. 지금 아래쪽부터 16년 3월에 분양했던 개포 2단지가 재건축된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이 54점에서 79점 사이였고요. 68대 1 정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한 4억 정도 3억에서 4억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대치 8단지도, 개포 8단지도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정도 프리미엄이 생길 거라. 그래서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병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레미안 루체하임 같은 경우에는 16년 6월에 분양했는데 평당 분양가가 3,730이었고 그다음에 DH 아너힐즈 같은 경우에 16년 8월에 이제 DH 아너힐즈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에 입주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는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점점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49점에서 74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2020년대에 입주 예정입니다.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좀 체크,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을 예상하시고 내 가점이 얼마인지 그래서 개포 8단지가 가능한지 염리 3구역이 가능한지 혹은 내가 당첨 확률이 없다면 그냥 아파트를 매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은 지금 60점대 중반 이상은 넘어야만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미만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100% 청약 가점제로 진행을 하고요. 8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50%가 가점제고 50%가 추첨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당 4,100만 원에서 4,300만 원 수준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 공시가 안 난 상황이고요. 분양가가 지금 9억 이상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출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 설명회 때 질문을 했더니 건설사 신용으로, 건설사 쪽에서 대출을 준비하는 것을 약 40% 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약금 10%와 중도금 40% 그리고 나머지 잔압할 수 있는 20% 그리고 나머지 잔금할 수 있는 자금 운용 계획을 잘 세우셔야만 좋은 위치에 당첨이 된 것을 또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약하실 때 지금 조건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데 주민등록상 세대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무주택이나 1주택 소유일 것 이제 가점이 들어가게 되면 청약 가점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 소유한 분들은 해당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약통자 가입이 24개월 이상 경과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 사항들이 지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건데 최근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은 이제 작은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 원부터 이제 청약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아파트2유라는 청약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사항을 더 챙겨 보시길 바라고요. 이 정도 준비를 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